부천 상동 1일양 속내점 양고기 양갈비 맛집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밭입니다 최근 회사일이 많아서 몸이 많이 지쳐있었어요 오늘은 사무실 단짝 친구와 함께 저녁 회식 예정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보기만 했는데 사무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양고기 집입니다 지나다니라 보면 사람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쉰이 깔끔하게 한잔하기로 했죠 일이 끝나자마자 방문해서 자리잡은 양꼬치가 아닌 양고기 맛집 1일양 속내점입니다 가격은 일반 삼겹살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인데 방문해보시면 맛과 서비스에 만족하실거에요 저희도 처음이라 추천 메뉴로 랩과 양갈비로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중앙 테이블 앞으로 자리잡고 주문하게 되면 앞으로 하루가 들어오고 쭉 세팅을 해주십니다 맛있어 보이는 사이드들이 올라왔어요 1일양에서는 고기를 다 구워주셔서 편해요 그냥 앉아서 술잔이나 기울이면서 즐길 수 있죠 고기에 신경을 안써서 대화하면서 먹기 좋아요 저희도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먹었는데 그러다보니 이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더군요 구워진 사이드 호박 고구마 마늘 양파와 숙주 이게 다 구워먹으면 맛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느끼함을 잡아줄 얼큰한 된장찌개까지 앉아있으면 이렇게 맛있게 구워서 주십니다 입맛대로 먹고 싶은걸 집어먹기만 하면 되는거죠 전문적으로 구워주니까 기분 탓일까 맛있었어요 일로 지친 하루에 대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주도 수고했고 맛있게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주말은 푹 쉬면서 체력 충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HOY 한번 Sis al 世界 6